추는 근처에 직면은 어느 정도 덕관이 된다 어 추워 어 추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추워 뒤지겠네 가발이요? 가발 써야죠 가발 써야지 가발 써줘야 돼 조명 안 켜도 되겠다 안 켜도 되겠다 꺼봐 꺼버려 여기 괜찮으니까 아 가발 사순 오빠 400달이 싫어해? 야 이 싸발 새끼야 그 킨지 10초만에 사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? 너 이 새끼야? 응? 가발 근데 좀 약간 좀 근데 내가 가발 안 쓰고 내가 좀 아 사람들한테 어 이 새끼 개새 캔빨이네 이 새끼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아 인터뷰가 안 될 것 같아 아예 기피한다니까 어 내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심장에 만이라도 비행기 지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짓푸짓 아 지영님 고맙습니다 아 자꾸 모자 갖다가 패션 갖다가 난리 치지 말라 했지 내가 아니 가발을 안 쓰고 뭐 이거만 하려고 그러면은 어색해 어색해 응 응 감쪽같아지 어 감쪽같아 텐션 처음엔 난 좋아 항상 텐션 처음엔 좋은데 오늘 중간에 싸우는 일 없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랑 응 오늘은 일단은 강남 이제 일단은 어? 오늘 빼빼로 저 아세요? 아실까요? 아실까요? 저 아프리카TV 남순인데 남순 안녕하세요 액션 한번 해도 될까요? 창피해요 저 창피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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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오늘 뭐 빼빼로 받았어요? 빼빼로 되어있는데 하나 드릴까요? 네 이분들은 잘 아예 모르시는거야 그죠? 아예 저 모르시죠? 아예 저 모르시죠? 아예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? 아 거짓말 하고 있네 진짜 잘생겼어 눈이 매력적이네요 어 그 뭐야 빼빼로 누구 맛봤어요? 셋 다 맛봤어요? 셋 다 맛봤어요? 어 짱노노 한자한테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하나 낼테니까 맞추면은 맞추면 드릴게요 어때요? 맞출래요 네 내가 여자 볼 때 어디 볼 것 같아요 하나만 말해봐 하나요? 아니 카메라 있는데 나와도 돼요? 어차피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친 거니까 얼굴 얼굴이요? 네 틀렸죠? 틀렸죠? 어디 볼 것 같아요? 가슴이요? 맞췄어요? 맞췄습니다 네 여기 하나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뭐 보잘 건 없지만 그래도 빼빼로데이니까 가슴이요 네? 가슴이요? 아 이런 마음이 좀 그런데 ABC 초콜렛 좋아해요? ABC 초콜렛 좋아해? 아 ABC 초콜렛 알아? ABC 초콜렛 좋아해요 거기서 뭐 좋아합니까? A A요? 아이씨 싫어 얘기해야지 가슴인데 싫어 얘기해야지 아 실례지만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내가 맞춰볼게요 내가 볼 때는 스물 네 살 세 살 세 살 이거예요? 아 이게 셋다 아 그래요? 제가 원래 입으로 먹고 살아서 립서비스가 쩝쩝쩝거든요 아 근데 직장인이죠 직장인 아 그래요? 오늘 그러면 술 먹고 귀가하는 길이 오늘 아깝다 음 뭐가 아깝는데요? 네? 어 이분은 약간 그분 닮은 거 같아 그 누구지? 연예인 그 있잖아요 그 아 닮았다는 연예인 누구 들어봤어요? 제일 많이 듣는 게 어 제 입으로 얘기하면 욕먹을 거 같아요 원래 욕은 먹으라고 있는 거 어 원래 욕은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저 백진이 백진이도 좀 닮았고 오오오 맞아맞아 윤계상 닮았다는데 어 윤계상 닮았다는데 윤계상 팬이었어요 아 그래? 아 근데 이제 눈이 진짜 매력적이다 무쌍인데 눈 절대 뭐 성형하지 마세요 성형 얘기하고 있다던데 성형 얘기하고 있다던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피부도 좋고 하니까 어 대박 감사합니다 뭐야 남자친구 없죠? 어? 없어 보여요? 어? 아니 아니 있.. 있.. 있죠? 아 맞다 맞다 노코멘트 여자들한테는 내가 노코멘트 없죠? 이러면 기분 나빠요 있어요? 노코멘트에요 있어요? 꺼져 아 장난이고요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나눠 두세요 뭐 세 개 만약에 다 드린다고 뭔가 아무튼 아무튼 저는 남순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하늘 주사 파이팅 한번 해 주실래요? 하나 둘 셋 남순 하나 파이팅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아 이거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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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어우 나 알아봐 주네 역시 직장인들 직장인들 좋아해요 응 밝기 하나만 올려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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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캠코더 밝기 살짝 아니 안올려도 되겠다 안올려도 되겠다 어 야 밝게 올려달래 하나만 이 어두운 데는 어두운.. 아 지금 올려봐 요거 있잖아 그거 살짝만 하나만 어 어 어 음 좋구만 어 사람 바글바글하구만 응 그래 바글바글해 야 너무 밝어 너무 밝어 갑자기 갑자기 너무 밝어 응 어 됐어 됐어요? 어 사람 많네요 좋아 좋아 어 어 오늘 일단은 bj들이 bj분들이 bj분들이 상당히 지금 강남에 지금 상주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일단은 오늘 제가 드디어 강남 프리패스권을 얻었습니다 강남 프리패스권 강남 그 협회 그 강남협회 그 강남 뭐라 해야돼 강남 강남 대빵 형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프리패스권을 얻었어요 예 얻었습니다 네 얻었어요 어우 여자분 많네 어 커플도 많고 음 커플도 많고 예 어 어 맞네 맞네 상인협회 회장 응 암튼 오늘 개짓마냥 가발 쓰네 이 시벌새끼는 너 너 가발 너야 너 나처럼 머리 깎으면 너 가발 안 쓸 거 같니? 또 욕 나오기 하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음 아 이쁘신 분들 많네요 많은데 응 이야 어우 야 진짜 사랑만 보여줘 와 오늘 진짜 역대로 좀 역대로 많아 어 아니 아니 이 시간대는 많아 아 해탈 형님 인스타 상의 감사합니다 해탈 고맙습니다 왜 웃어 웃어? 아니 잠깐만 저기요 뭐 직업이 귀찮아 있어? 웃을 수도 있지 저기요 별풍선 지금 아니 가방 열려있어서 어 어 죄송합니다 나이 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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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으로 다 말하지 하하하하 어 지금 오세요 아 오обще 흉. 이주 AfD 형님 했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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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남근혈 온다고 왜냐 Fragen 때문에 야 남캠에선 솔직히 말해서 어 대가리 한번 밑에 드리지 않을까요? 아하! 야! 니네한테! 야! 지랑하지 마! 네가 나한테 뭐라 했어? 야 우린 절대 삭발하면 안 돼! 차차차! 나 근데 철파기 형이 무서워서 했잖아 이 새끼야 아니! 아니야 그럼 왜? 난 내 팬들도 무서웠어 그건 그래 나는 절대 눈썹이랑 머리는 안 밀거야 어? 눈썹이랑 머리는 안 밀거야 그래? 야 오늘 화이팅하자 이제 힘을 좀 더 어? 형 나 진짜 형이 예요 남순이! 아 진짜? 와 진짜 했다 아 진짜 녹았어요 형 저 진짜 자체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찍어 아 남순이 여긴걸 안 보여줘 내가 여행 친구로 여행 친구로? 양식을 태xa니 저 새끼 바보 저 새끼 하세요 형님 자세 바쁜탕 뭐야? 뺄는 질감 뺄는 질감 세요세요 고소합니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카메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바바 썼는데 머리 밀어서 티 안나요? 진짜 머리 같아요 진짜 머리 같아요? 그래요? 진짜 머리 맞죠 빼빼로 받았어요? 아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? 알겠어요 그럼 빼빼로 내가 하나 줄게요 대신 말해봐요 뭘요? 내가 여자 몇 명 사겨봤을 거 같아요? 한 50명? 50명? 네 3,000명 사겼어 네 3,000명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노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형 저 진짜 팬이에요 고마워요 팬이야 팬이야 아 진짜 팬이에요 코치들 여자들한테 전파 좀 해줘 좀 아 진짜 팬이에요 어 괜찮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프로포즈 그때 어? 아세요? 프로포즈 잊어버리셨나? 춥죠 어떡해 부끄럽게 그때 프로포즈 기억하세요 혹시? 어 기억해요 근데 어떡하지? 왜요? 나한테 지금 서윤이가 생겼어요? 아 맞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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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다 나온거에요? 아 빼빼로 이제 솔로인들 솔로 분들에게 빼빼로 좀 전달하러 나왔어요 어 어 빼빼로 빼빼로 게임을 해 어그로 끌리게 어 좀 탈 좀 내려놔 좀 내려놔? 어 내려놔 빼빼로 게임 한번 할까요? 네 아 진짜요? 어 빼빼로 게임 한번 하고 가지 뭐 달달하게 아냐 나 전 때 사심 없어요 저는 저는 사심 없습니다 사심 없으신가요? 어 사심 없고 괜찮죠? 야 어 서 만약에 네 네 음 내가 눈 감고 있을게요 네 2cm 성공한다 네 소원 돌려드릴게요 아 진짜요? 진짜죠? 2cm? 응 2cm 알겠습니다 2cm 끊을게요 네네네 2cm 안 돼요 안 돼 2cm 안 됩니다 그거 몇 cm에요? 쫄았네 입술 박치기 한번 할 수도 있는거지 뭐 아 아야 아 진짜로 나는 2cm를 만들려고 응 어머 네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하시고 네 나왔는데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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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데 감기하고 조심하세요 네 이거 본인거 아닙니까? 아 굳이라고 아 나 많아 빼빼로 아 많아요? 어 나 한 50박스 들고 왔어 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오케이 아 햇살 형님 냠순이게 냠뚜니 냠뚜니 웃어요? 웃었어요? 돈 버는데 웃어요? 안 웃었어요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? 술 마셔요 술 마시러요? 남자친구 없어요 둘 다? 네 아이고 이런 이쁜 얼굴을 두고 어떻게 남자친구 없을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예? 술을 너무 마셔서 술을 너무 마셔서? 주사 있어요? 주사 없어요 주사 없어요? 난 주사 있는데 그러세요? 그럼 적당히 붙어있어서 전 뽀뽀해요 으악 경악을 하네 네 경악을 해버리네 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방은 그냥 어그로니까 제발 가방 매니저분들이 가방 어그로입니다 채팅으로 해주세요 엄청 춥네 날씨가 많이 춥네 어 음 응 세아가 훔쳐갔다고 아 이 개시벌새끼 너 뒤졌다 이 개새끼 하아 나 진짜 엔다 진짜 일찜 마인드 나와야 되겠네 진짜 아 세아 진짜 세 손.. 한 새끼손가락으로 접혀야되겠다 진짜 세아 세손가락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눈깔 찌른 다음에 잡아뜨려줄게요 세아 없어졌어요? 응 어 어 안찍을라 그랬는데 이게 피해다니 남순이다 아뇨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와 잘생겼어 와 바퀴벌레 지급하는거에요? 너는 왜 못생겼어요? 아하하하 장난해 아 장난해 침대에 들어 누워 그럼 삭 그럴 수 있어 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여? 헤어졌어요 헤어졌어? 아이고 그냥 빼빼로 들고 내가 일로와봐 일로와봐 기다려봐 내가 하나 도와줄게 일로와봐 아뇨아뇨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자 일로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어디가 맘에 들어 하나만 찍어봐 하나만 찍어봐 한 명만 빨리 빨리 찍어봐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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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야 빨리 찍어봐 아무나 없는데 아무나 한번 찍어봐 아 어 잠깐만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어 반응 좋을 것 같은 친구가 어 반응 좋을 것 같은 친구가 어 어 없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 저기요 저기 저 남성분이 본인 여성분 이쁘다고 빼빼로 전달해달라고 그러는데 맞아 저쪽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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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큰 받으라고 키 큰 남성분 저기 있죠 저 안경쓰신분 아는사이에요 아는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왜 부탁했어요 왜 근데 왜 이쪽한테 부탁했어요 아니 말이 잘못나서 아는사이죠 당연히 술 취한거에요 술 취했냐구요 저 지금 취객 취급하는거에요 아니에요 아 감사하다고 받으면 돼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어요 아니 그 각각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맘에 든다고 빼빼로 좀 전달해달라 약간 좀 못소리거든요 근데 잘생겼어요 노래 잘해 뭐 악기 잘다라 돈도 많이 버려 얼굴 한번 보실래요 나이가요? 저보다 어려요 저는 29이고 저 친구는 20 아 나 이거 받으면 안될거에요 왜 왜 누나 마흔이야? 거의 마흔 마흔 다 됐어? 알겠어 너 안 돼 네 안 돼요 포기해 아 화이팅 남성 하나 둘 셋 남성 화이팅 펭하이 패스? 뭘 왜야 얘는 해줘 해줘 오케이 남성은 남성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춥겠어요 아이고 치마 여성분들이 이렇게 피곤할 것 같아 감기 걸리고 음 아 나는 여성분들이 힘들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거 이거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돼요 저도 저 게이거든요 네 저 이거 놀러가려고 왕산이요 어? 반갑습니다 진짜요? 어 이거 저 주는거에요? 진짜에요? 네 아 진짜에요 진짜에요? 네 진짜에요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얼굴 왜 이렇게 작냐고요? 네 얼굴이 클 줄 알았다고요? 큰 거는 다른데 그거 다른 데가 크고 사진이요? 찍을 수 있죠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잘 들어봐요 길거리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가다가 여기 사람들 부쩍이잖아요 그냥 빼빼로데이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얼굴 이쁘니까 나는 인터뷰 안 해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는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안 돼 있네 어 했잖아요 왠지 알아? 네 사진을 찍으면 내 부탁도 들어줘야지 뭐에요? 뽀뽀 어? 뭐 해달라며요 아 사진 한번 만 찍어주세요 여기 몇 살이야? 네? 스무 살이요 아홉살 차이도 괜찮아? 네 아홉살 차이도 괜찮아? 아홉살 차이도 괜찮아? 네 남순 아니야? 남순 아니야? 장연 한 번 만 더 찍어야 돼 남순 아니야? 형들 말 좀 거짓말! 잠깐만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여자친구야 아 잠깐만 아 잠깐! 잠깐만 해줘! 으아차! 형은 쫄쫄쫄쫄! 근데 나 욕먹는 거 아니야? 욕먹는 거 아니야 번호 줘 번호 줘 번호요? 어떻게 줘야? 내가 번호 줘 와아 뽀뽀 이씨 아 나 심장 떨려 만져봐 넌 안 떨렸어? 안 떨리는데요? 넌 안 떨렸어? 저요? 저 항상 떨리죠 그래? 만져 번호 하나 찍어줄게 나를 원래 원래 방송을 봤었어? 아니면 그냥 내가 어디가... 나를 어떻게 알아? 그냥 방송을 봐서? 네 가끔 봐요 음... 그러면 앞이니까 BJ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쇠야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쇠야? 쇠야? 저 딱히 그런 거 없는데 응... 내가 지금 머리가 가발이라서 조금 와쿠가 안 나오는데 아 가발이에요? 어 나 머리 밀었어 응 머리 반사고로 밀었어 응 너 이쁘다 너 이름이 뭐야? 저 혜영이야 혜영이? 나는 현우야 손이 싫어 손이 싫었네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여성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어 혜영아 이따가 어 전화 그 뭐야 이따가 들어가기 전에 배고프면 전화 줘 알았지? 어 안녕 야 쇠야도 불러줄게 쇠야 불러줄게 어 어 사진 한 번 찍어주면 안 돼요? 뭐야 형 사진 한 번 찍어주면 안 돼요? 진짜 팬 진짜 팬 아니 무성들아 여자들하고 그래야지 아니 진짜 팬 진짜 팬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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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어 형 저 종자리인데? 그건 알지 나 이제 개 잘생겼어 형 방송 얼굴 때 이렇게 얼굴 안 잡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 찾아요 얼굴? 얼굴 작아 어 얼굴 눈만 작아 키는 몇이야? 키도 작아 나네 저희 키 저희는 키 아니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직장 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고추 팬이 고추 팬인데 아 다 다른 사람들이야? 네 모르는 사람들이야? 여기서 지내줄 예정이에요 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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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생겼다 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일 다 했어 한 일 다 했어 아 고마워요 아 잘생했어 펀치를 한 번 가지고 같이 찍으세요 아니 한 번에 찍자 보니까 아 너무 팬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아 고추들 진짜 고추들이 원래 좀 잘 봐요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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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택배력 되게 많네요 우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넌 좀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? 알아요 뭔지 알아요 5초 타임을 왜 보는 거야? 아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요 네 국밥 먹지 말고 네 네 저도 사진 찍고 드세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빼빼로 받았어 안 받았어? 안 받았어? 안 받았어? 그럼 내가 빼빼로 맞춤 내가 맞춤 내가 질문하는 데서 맞춤 줄게 아 진짜요? 어 어 어 내 나 알어? 내 본명이 뭐야? 3,2,1 남성이에요 본명 자 내 키가 몇 같은지 맞춰봐 3,2,1 178 178? 땡 180 자 어 내가 여자를 보일 때 어디를 볼까? 성격 성격? 너 뭐야? 아 그냥 줄게요 누드 누듀 누드 누드 빼빼로 누드 좋아해? 알았어 고맙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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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귀여워 어 몇 살이에요? 22살 22살? 빼빼로 받은 거야? 아니요 이제 뭐예요? 남순이야 남순 남순 어 왜 왜 아 형들 어 어 잠깐만 나 아기야 아기 아기 어 뭐야 알았어 어 미안해 아기들은 괜찮 빼빼로 하나 줄까요? 빼빼로 빼빼로 고맙습니다 맛있어 빼빼로 줄까요? 빼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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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맨날 본데 맨날 본데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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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? 나는 여자가 먼저야 레이디 퍼스트 알죠 나도 나도 빼빼로 차요? 안 보여 안 보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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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둘 남순 화이팅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남순 씨 사진 좀 찍어줘 2분이나? 저의 빼빼로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어? 빼빼로? 아 오케이 아 잠시만 정신없어 남자랑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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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집에 찍어달래 Palestinians 인배 감사합니다 아지않지 아지않지 아 Scientist 아니 뭐 내 사진 이렇게 뭐라고 네 보여요 얼굴 맨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나 오늘 뭐야 이거 뭐야 닫고 도장을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한 잘만 더 찍을게 그만 찍어 앞머리기 전에 팬가입했어요? 맨날 구라는 유튜브 구독이나 해줘 구독했어요 앞머리 좀 올리고 답답해 살짝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가발같은데 나 가발이거든 비슷한데 좋은 하루 되시고 순댓국 먹지 말고 화이팅 와 저 장난 아니다 와우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형들 야 나 질문 질문을 몇 개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 뭐 뭐 던질까 아이씨 어? 오늘 슈퍼스타네 아니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얼굴까지 젤 안지 않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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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친구 퍼플? 맞죠? 너 너 나랑 네요? 예전에 연락했었었거든요 아 진짜요? 죽을래? 아 이렇게 만나네 반갑다 아 근데 3년 전에 3년 전에 알았었던 사이인데 아 진짜요?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? 저기 유용실에서 일을 하고 제가 고객으로 만났습니다 너 나 그땐 나 좋다더니 너 진짜 남자 많이 밝히는구나 아니거든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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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로 어디 뭐 준비해줬어요? 아 네 빼빼로 준비해줬어? 아 그렇구나 받으니까 어때? 좋아요 뭐 해줬어? 네? 본인은 뭐 해줬어? 빼빼로요 둘 다 빼빼로만 공유했어? 네 그러면은 빼빼로 갖다가 커플답게 1cm 1 1 아 이거 이거 한번 보여주자 커플답게 여기서요? 뭐 어때? 유튜브에 남긴 남는데 헤어지면 그때 삭제해줄게 요청해줘 자 한번 해보자 달달하게 아 우리도 솔직히 겨울인데 옆구리 싫은데 한번 보자 어? 여자가 빼네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역시 너 나 못 잊었구나 어 자 가자 어 부끄러워 아 입 가리면 안 되지 아 조시아 혀를 넣어라 혀를 넣어 아 오늘 밤에 뭐 할 거예요? 아 선수 오늘 그냥 지금 오늘 오늘 통금 있어? 네 통금 있어요? 네 있어? 통금 있는 여자를 왜 만나? 네? 뻥이야? 그 오늘 같은 날은 어 일찍 돌아가야 돼? 네 알지?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죠? 오케이 아 남자 잘생겼네 어 하하하하 파이팅! 파이팅!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사람 많고 좋네 북적이니까 어 7700분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추천이나 좀 눌러주세요 어 삼촌기 무시어? 아이 거짓말하지 말고 어? 잘 받아주네 원래 커플들이 잘 받아줘 커플들이 알잖아 여보 여보 케이 때부터 기다렸어요 어? 케이 때부터 기다렸어? 케이 때부터 기다렸어? 케이 애기야 왜 나와? 나 그 새끼 싫어하는데? 안 했어요 너 케순이야? 남순이야 남순이야 남순이 케이 애기 케이 애기 아니 카메라 이게 멀리서 잡으니까 카메라 줬거든? 천만원짜리야 뽀샷이 다 돼 케이의 매력이랑 나의 매력을 하나 뽑아줘 그럼 내 빼빼로 줄게 빼빼로 받았어? 알았어요 받았어? 누구한테? 케이한테? 케이한테? 안 줘 알았어 알았어 이거만 말해줘 케이의 매력 나의 매력 오빠가 더 잘생겼어 어? 오빠가 더 잘생겼어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 야 너는 남자 볼 때 돈이냐 아니면 매력 뭐 성격이냐 아니 외모냐 그거 매력? 나는 무슨 매력인데? 나는 무슨 매력인데? 나의 매력이 넘쳐야 돼 나 뭘로? 내 자체가? 내 자체가? 내 자체가? 진짜요?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차 차 차 자 일단은 빼빼로 받았으니까 내가 나까지 주면은 솔직히 케이가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받고 싶은데 그래도 받고 싶다고? 자기 팀 7호 흐헣 자 아 많이는 못 줘 어? 어? 후윈 어? 아이구 채팅 하나만 읽어줘 반가우니까 어 하나만 읽어줘 그럼 선물해 줄께 앤븐아 닉네임 아니야 꿀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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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볼까 흐흐흐흐흐흐 사지야 뭐지? 너무 고맙죠? 사지야 뭐지? 사지야 뭐지? 잠깐만 사지야 뭐지? 사지야 뭐지? 사지야 뭐지? 사지야 뭐지? 사지야 뭐지? 나의 방송 얼마나 봤어요? 많이 봤어요 기X에 남는 거 조심히 조심히 미모 미모 뱀스 와가지고 뱀스 와가지고 날짜를 봐가지고 뱀스 와가지고 뱀스 와가지고 뱀스 와가지고 남편 신분이 몇살인가? 신분이잖아? 신분이 안 나? 지금 직업이 되었어? 네 남자 볼 때 어디 봐? 나 내 눈이야 눈 예뻐? 내가 여자 볼 때 어디 볼 거 같아? 몸매? 몸매? 몸매 중에 하나만 꼽으면 맞춤 빼빼로 가슴? 땡 어디 봐? 엉덩이? 나는 그런 남자 아니야 나는 속 내면을 봐 나는 그런 밝히고 변탠 새끼가 아니야 사실 맞췄고 빼빼로 오늘 받았어? 아니요 안 받았어? 남편 친구 없구나 남편 친구 없어 그러면은 그 뭐야 내 팬가요 했어? 아니요 안 했지 즐겨찾기만 돈으로 할라 그랬는데 누드 빼빼로 특별히 아 진짜요? 어 이거 갖고 있다가 인증샷 같은 거 하나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완전 팬이 무슨 말이에요? 알았어 고마워요 추울 텐데 추운 거 같아 이리 와봐 이게 여자는 여자는 핸드크림 한번 발라줄게 아 오케이 고마워 진짜로 또 내 형님 파이팅 마련 이리 와봐 이거를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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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장난이고 아 아 아 저 빼빼로데이 오늘 잘 남자들이 말 걸면은 번호도 물어보고 주고 어 황수담 남수 화이팅 황수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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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. 여자는 필요.. 맞지? 여자는 필요 있어? 없어? 저.. 어.. 아 진짜 여자 진짜.. 아휴.. 오.. 차 차 차 차 차 오니까 다른 애들 안돼 아 지금 저 때문에 도로 많이 됐거든요? 지금? 오늘? 에이.. 뽕 난 거 아니다 이거 뽕 안 넣어 안 넣어? 안 넣어? 같이 스팸 하나 맡겨 어? 아 나 진짜.. 난 너.. 아 나.. 세화가 여자 다 가로채는데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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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부서에서.. 얼마 안됐거든요 아 일로와래 세화가 겹친데 셀카 하나 어.. 셀카 하면 돼 어? 아냐아냐아냐아냐 어 그냥 찍어줘 하나 찍어줘 하나 둘 셋 내 얼굴이 안.. 차 오는 3명 같이 나오게 우리.. 우리 진짜 남순아 어.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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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남순이다 아 남순이다 저기 세화도 있어 세화도 세화도 아 여자들이랑 갑자기 여자들 너무.. 야 남순이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강남 아 이거 고맙습니다 국.. 오늘.. 오늘.. 어 오케이 오케이 어? 어 머리 빌었어.. 가발이야.. 어.. 아.. 아 잠깐만 채팅창 볼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국밥 먹지 말고 오늘 꼭 여자랑 헌팅 성공하게 자.. 채널 좀 바꾸라고 채널을 바꿔도 똑같더라고 똑같.. 어.. 그리고 삼삼삼개 누가 주셨죠? 아 형들.. 잠깐만요 내가.. 어쩔 수 없는게 좀 미안해 채팅 소통 아.. 햇살 형님이 또 삼삼개 뽀뽀뽀개 감사합니다 음..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어.. 와.. 진짜 사람 진짜 많아 아 사람 많다 아.. 화이팅 야자자 아.. 나 진짜 여자팬 언제 누냐 아.. 띠바꼬 어.. 저 아세요? 아세요?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.. 오늘 뭐.. 아.. 진짜 진짜 세아 때문에 여기 강남을 못 오겠네 아.. 근데 이거는 세아 탓할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여자팬을 더 이끌.. 이끌 수 있는 매력을 더 키워야지 세아한테 받은 거야? 네? 안 먹어 세아가 주는 건 안 먹어 아 근데 아 근데 세아.. 세아.. 저 누군지 어.. 세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아가 훨씬 더 낫죠? 본인들 봤을 때 솔직히 그냥 객관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 어? 이 오빠가 낫네? 너.. 약간 정치 잘하는구나 어? 에이.. 어 차차차차 어.. 차차차차 아.. 머리만 좀 이쁘게 했어 너도 그래 뭐.. 아 맛있겠다 안 먹는다며요 어? 안 먹는다며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미쳤.. 아니 뭐.. 오늘 남자친구 없겠죠? 네.. 없겠죠? 엄마 오늘 클럽 갈러 왔어? 술 먹으러? 술 먹었어? 갈 거야? 귀가? 친구 기다리고 있어 친구.. 여자 남자 친구.. 야 너 담배 피지 너 담배.. 너 잡는 게 너 이러고 잡네? 어? 자세 나온다 아니에요 어.. 한 10년 핀 거 같은데 아무튼 어.. 아 내가 산 빼빼로지 이거 내가 산 빼빼로인데 세아가 꼼쳐갔어 아 진짜요? 개좌석 에휴.. 원래 도벽이 있는 애예요 어? 어? 오빠.. 카메라 너무 부담수 아 카메라 부담수었다고?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남수 화이팅 한 번만 해주고 나 갈게요 하나 둘.. 하나 둘 셋 남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너 차 너도 조심해 사람 너무 많다 아 나 세아랑 너무 저기 사운드가 겹쳐가지고 세아 쪽은 사운드가 안 겹치나요 혹시? 혹시 삼촌묻이 누군데? 슬채 누나가 냠뚜니 게뚜니 냠뚜니 냠뚜니 방금 웃었죠?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 세아도 겹쳐? 세아를 피해? 세아를 피해? 아니 나만 매번 피해 다니긴 좀 그래 세아도 눈치껏 서로 피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너무 피하니까 내가 인터뷰 할 적이 없어 좀 아 저번에 그래 내가 저번주에 세아랑 너무 겹치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캠.. 화..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시는데 이렇게 입으면 추우잖아요 아니 근데 두꺼운 거 입었어 두꺼운 거 입었어 두꺼운 거 입었어요? 빼빼로 많이 낮아줬어? 빼빼로요? 빼빼로 추우고 있는데 세순이들 밖에 없어 여기 근데 가발이야? 어 가발 키가 자연스럽네 세순이밖에 없어가지고 형 우리 먹고살기 힘들어 웃지마 나랑 너는 낫자다 상황이 우리 영인쌍남 아 조만간 내가 그 이는 좀 빼자 영쌍남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뭐 코로나 만든다고요? 엘새끼지 뭐 이런거? 어 아 그것도 뭐한다 나 요번에 그 킹스맨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? 괜히 저 같은 학교할 때 그런 희망 도문 주지 말고 뭘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시청자가 채팅이 활발하고 시청자가 많아야지 시청자들 드립이 재미없어도 팬덤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묻어주는거지 형이 재미없진 않아 그건 내가 확실해 입담도 되고 하니까 오케이 형은 좀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 나도 형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불러줄거에요? 어 불러줄거 아니 그건 아니지 하하하하 파이팅 영맨 안녕하세요 아 인사만 한 번 해주면 안될까요? 그 우리 언제 또 볼 줄 모르는데 반갑습니다 빼빼로 받았어요? 아니 빼빼로 받았어요? 세 명이서 이렇게 나온거에요? 네 빼빼로 나눠드릴까요? 네 대신 뭐 키즈 하나 맞추면은 돈 빼빼로도 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빼빼로도 카메라가 뒤에 있는데 본인들은 찍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 가면서 이렇게 다 찍는데 카메라 천만원짜리 화질 포샷이 다 돼가지고 멀리서 좀 잡아서 인터뷰 한번 안될까요? 잠깐? 빼빼로 괜찮아요? 빼빼로 너무 있는데 빼빼로 돈 빼빼로 있고 그냥 아무나 빼빼로 몇 개 있어 뭐라고 뭐라는거야? 남자친구가 보면 큰일난대요 남자친구가 보면 큰일난다고? 큰일난다고? 큰일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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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만 해도 돼요? 이게 나쁜 년이었구나 이게 나쁜 년이었구나 남자친구가 아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저요? 22살 22살? 오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더 어리게 봤어요 네 어? 아 거짓말이죠 알았어 아 장난이니까 방송은 내 거 본 적 있죠? 네 재밌게 제일 재밌게 본 거 우리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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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데 자주는 안 봤다 이거지? 그냥 짤어 봤어? 짤어 봤어? 남대에서 어느 정도 아는 거 좀 있어? 네 내 본명 3,2,1 어 내가 지금 사는 동네 3,2,1 응 안 되겠다 빼빼로는 빼빼로는 안 돼 나 그냥 그냥 그래도 인터뷰 해줬으니까 빼빼로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세아가 다 훔쳐갔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때요? 가서 친구분들께 나눠주세요 알았죠? 여성분 이거 채팅 하나만 읽어줘요 그 뭐야 도트무늬? 도트무늬? 이분한테 선물 하나 줄 거 말해줘 아무거나 줄게 양말 어 양말 어? 파이? 어 양말? 양말 보내줄게 오케이 파이 어 나 처음 봐 어 파이 어 이쁘다 야 실물이 훨씬 났네 어 하얀 눈깨 하얀 눈깨 하얀 눈깨 어 어 그 리선즈볼 형 형님 어 어 맞종호 아닌데요 야 너 스파통이냐? 아 아닌데요 아 야 너 가발 아니야 이거? 아 잠깐만 암튼 어 어 이거 김성태 형님 김성태 김성태 형님 샷발 되게 좋은 형님 아 형 아 형 샷발이랑 하지 말라고 샷발이랑 하지 마 와 아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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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분은 네? 아 진짜 잘생겼다 아 아 잘생겼어 저희 둘이 가죠 저기 가서 뭐 할 거예요? 술 먹을 거예요? 아 저 저 집에 가야 돼서 이제 그 가지 말고 저랑 오늘은 안 돼 아 그래요? 네 까였네 까였네 아 까였네 뭐 오늘 뭐 하러 나온 거야? 잠깐만 여기 봐야 되겠다 아니 아니 뭐 하러 뭉친 거야? 저희 대회 끝나고 어 이겼어 이겼어? 아니 저희 털렸고 여긴 이기신 분 다른 게임 다른 게임? 어 조금만 여기 밀창 좀 무슨 게임? 뭐 해야 돼? 탄 탄 탄 탄 누구 탄 뭔 말인지 몰라 탄 FPS 게임 아 다른 게임이야? 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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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탄 한번 쳐야지 아 나 배틀그라운드 좀 해야 되는데 나 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 이게 게스트 와가지고 게스트 한번 나와줄 분 없어요? 아 어 형님이요? 저도 알아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어 야 여기 살다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 아 남숙이야 남숙이 갈게요 남숙이 아 아무튼 여기 뭐야 아 진짜 김성태가 내 보이는 라디오 전문이라 배틀그라운드에 지금 제일 떠오르는 시청자 제일 많죠 아 그런게 어디십니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많고 눈길이는 이제 태물이고 하하하하하하 형 그때야 나 아 그때 아 가난주야 침투하시네 아니 거품 눈길이란 소리가 있던데 아니 거품 눈길이란 소리가 있던데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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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아 그럼 얘기하고 이제 회식 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? 회식 자리 했다가 이제 다음 아 어 그래 아 형님 근데 그 이제 사장님으로 이제 아예 전향하시고 방송 아예 안 하세요? 아 근데 리선즈볼 되게 대박났다고 소문 들었는데 대박났죠 아 대박났지 장빈은 리선즈볼 장빈은 리선즈볼 어? 형님 아 나 안 그래도 그때 내가 워크아트 통해서 연락했는데 형님 안 받아줬어요 형님 장비 좀 지원해 주시면 되나 갈게 하하하하 아 오케이 아 원래 옛날에 맡았거든요 심형이라 아 파일 이게 이렇게 진짜 처음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와 아니 실물이 훨씬 나있네 어? 언제든지 나 알아봤는데 못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나 실물이라 그랬더니 나는 실물 어때 실물? 하하하하 너 나 나 이거 나 거의 나 가발 나 나 안 할게 하하하하 이거 나랑 다를게 없어 하하하하 이거 다 나갔어 앞머리 나 가발 나 가발이거든 이거 나 밀어가지고 다를게 없는데 하하하하 머리 관리 좀 하자 하하하하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까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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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뭐야 이게 뭐 너무 막 이게 시간 뺏으면 좀 어 뭐야 이분들은 또 bj 아 bj인데 하하하하 여자친구네 맞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남순이 형 제영아 친구 어? 제영아 친구 제영아 친구 정말라 하하하하 너 이 자식 너 나라를 구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우린 안 하면 너 진짜 너는 와 여캠 거의 여캠 찌바를 얼굴인데 아 이래서 여자친구 여자친구 했구나 요거 요거 요거지 요거 무조건 요거 하하하하 와 나라고 했네 얼굴 한번만 인사 한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아 그건 좀 부담스러워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시험 뺏으면 어디 가던 길이었죠? 어 나 이따가 뭐 이따가 파이야 너 연락처 아냐? 어? 연락처 연락처 내가 하나 찍어줄게 만약에 놀다가 너무 이제 뭐 좀 심심하게 그러면 저도 방송 많이 아 나 방송 오래 해야 되는구나 파 어 요거해서 이거 야 파이야 네가 좀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 형들한테 나 번호 좀 알려주고 저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게 보내세요 방송 재밌게요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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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그라운드 파이팅 네 들어가세요 파이팅 우와 우와 파이팅인데 사진 한 장만 찍어 아 예 아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어야 될까? 근데 왜 두 장씩 찍는 이유를 나 물어보고 싶어 너무 잘 된 거 같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아 예 아 예 아하 저번에 홍대 거기에 어 홍대에서? 또 봤는데 또 찍는 거야? 아니 그때 안 찍었어 아 그래 안 찍었어? 하나 둘 셋 아 나는 이쁘게 안 나오대 고맙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잘생기셨군 아 고맙습니다 아 형들 잘생기셨어요 옷이 별로예요 아 그래요? 하하하 금밤장수인 줄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형들 고맙습니다 동갑이거든요 어 동갑? 89년생이잖아 89라고? 도약 잘못 먹었구나 하하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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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혹시 BJ 남순이십니까? 아 맞아요 네 아 아 아 진짜 아 이 불할들 사랑합니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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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여자 인터뷰 해야 되는데 여자 인터뷰 해야 돼요? 아 어차피 여자들 다 몰라 이 싸워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패션 좋아 굿 오늘 오늘 내가 볼 때 순대국밥 먹을 거 같아 혼자 느낌이 그래 아 친구들 있어 어 친구들 있어? 어 그래 그래 여자 꼬실 때 뭐 멘트 같은 거 있어 누워? 꼬실려고 그냥 놀려고 놀려고 놀려고? 거짓말하고 있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? 네 내가 젠반 3년 들었어 형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오늘 재밌게 놀아요 네 아 좀 볼게요 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갈게요 사진 찍어주지 말자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사진을 안 찍어주고 빨리빨리 여성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사진 찍어주면 나야 내가 나는 그걸로 기분이 좋고 뿌듯하니까 이때 방송을 내가 잘했구나 인지도를 내가 올렸구나 그만큼 그런 기분이 드니까 좀 이해해주고 연잉이 왔어? 연잉이? 연잉이? 내가 그러려고 방송한 거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난 기분 좋아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연잉이 왔어 연잉아 어서와 야 지송아 너가 연잉이가 너 걱정 많이 하더라 지송이 오빠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 연잉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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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너무 잘 들꽂다 여자아 neon 좋아하래? 인지도에 눈치 빨라 이런 난빡이들이 있어야 돼 여자 아니어서 미안하다 아까 걔가 나 빼빼로 주고 갔어 그 알지 그의 무슨 얘기 James 갱rade 얼굴 안 나오고 기럭지 구글려 아 구글려 샤발 아 진짜 걔는 왜 이렇게 나한테 튕기는 거야 나 눈치 귀 귀 존나 귀 귀 귀 보청기에다가 눈 4배율이거든요 다 봤어 남순이 나 알아본 거 알잖아요 나 알아봤어 확실해 또 도망가네 지현이 전화 왔다 어 연잉스 연잉스 오빠 내일 빼빼로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일 빼빼로 갖다 주려고? 내일 빼빼로 갖다 주려고? 네 저 빼빼로 갖다 주려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어 어디 갔는 길이에요 아 시작 기다린다고 자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너 시그니처 하긴해서 먹으려고 왔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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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근데 새아랑 시그널이 겹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새아랑 겹치는 게 시청자들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내가 지송이도 힘들고 이러니까 모발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질 차이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눈도 불편하고 약간 이런 맛도 있더라고 화질 너무 안 좋아서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